1, 2, 3 놀러간다! 사실 저는 오늘 비가 왕창 내려가지고 안타기 사실 바라고 있었긴 한데 완전... 너무 맑은데? 도구가 도구가 햇빛이 왕창 내릴 날씨가 너무 좋은데? 나 찾아봤다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놀이가 이렇게 돼있더만 네, 봤는데 너무 뛰어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더만 표지, 뭐 안전벨트도 사고 안죽기만 하려면 되네요 지민아, 할 수 있겠어? 안죽어 ham, 오버 하지마 내 내장은 여기 위쪽까지 있고 진짜 정확히 1시간 보면 넌 공중 약 1028mg에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내일 콘서트라서 목을 안껴야 돼요 소리를 안 지르고 타야 돼요 아니, 내가 보기에 금메틱에서 소리가 안 나와 야, 낮게 하면 돼 강자들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 아니야 sidang 6 occu 오늘 우리의 목편을 소개하러 mobile 지민이가 즐겁게 살 수있다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보는거 알겠는데 이런적도 세 번째 연주 오늘 호텔의 취득은 어휴 다시 시작할게요 왜? 마음이 준비를 해요 나 솔직히 놀이기구 만든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굳이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걸 굳이 힘들게 공포를 느끼고 인간을 본능적으로 중력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오, 질이 엄청 소리대요? 뭐, 다 소리도겠다 우와 나 일어나온거 아닌가 왔구나 키링아 오오오오!!! 예아맨 예아맨 우우, 진짜 잘 안보게색입니다 간에 얼마나 고생하면 참껏 제가 갑자기 띨킹으로 삐에에에엣 보살장이 떨려가는 기분이죠 흐흐 사람 부러지 저요? 그냥 앉아있으면 안절바이트 붙여있고 기구가 알아서 출발하는 거는 잘 타지는 않아요 저분은 뭐 호비나 지민이나 그런 뭐 세상 물정 모르는 겁쟁이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살짝 걱정될 뿐인 것 같아요 어 날 위한 놀이기구가 있네요 봐보세요 재밌게 타시길 탈 거 같아요 아 저거 지진이 한 줄 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46,46 와 이거 타야 된다고 가면 이거 84만원 아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타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크로스 먹어야 돼요 주스 아니 내가 나의 사랑을 못 쓰고 있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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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호비가 말한 저희의 아미들에 대한 저희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하트 프레첼 제가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서운 기분이 진짜 어려워 탈러 가는 거야? 제일 무서운 거야 아 빨리 타고 싶다 바로 탄다고요? 아 바로 안 타도 되는데 무서워 야 이거 나 무서워 야 이거 처음 봐 가 아 가 가 해 가 나 좀 안 타 가 가 써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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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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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